둘, 셋, 안녕하세요 다음 뮤직가족 여러분 우린 B.A.B.E.S.A.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B.A.B.A.B.의 첫 번째 미니앨범 노멀씨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와 있습니다 이번 약의 현장에 느껴지시나요? 저희 이번 타이틀곡 노멀씨는요 힙합 음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국악과 게임 사운드를 크로스오버했고요 용국이형과 젤로군이 사투리 랩을 사용해서 더욱더 재미있는 요소를 많이 넣었습니다 이번 저희 앨범은 총 다섯 곡으로 구성된 미니앨범이고요 힙합에서 댄스 음악 마음을 접시는 발라드까지 좋은 곡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제 무엇보다 이제는 B.A.B.E.S.A.가 진짜 남자로 돌아왔으니까요 이제 무대에서의 저의 모습도 많이 지켜봐주세요 그리고 다음 뮤직 가족분들을 위한 특별 선물! 다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특별 미공개 사진들을 준비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요 네 이상 지금까지 B.A.B.E.였고요 앞으로도 저희 B.A.B.E. 많이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우리 B.A.B.E. Yes Sir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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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